안녕하세요. 시지안영 강남정 고지원장입니다. 정자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술, 담배를 금지해주세요. 술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서 정자양, 정자쥐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담배는 기형정자 비율을 높이는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난임 부분을 상상을 해보면 시험관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원칙은 정말 바로 끊는 게 가장 좋은데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은 반으로 줄여보고 다시 반으로 줄여보면서 이런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한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를 해주세요. 고한은 외부로 나와있는 신체 구조입니다. 정자가 시원한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나와있는 것인데요. 운전할 때 그 차 시트의 열선을 켜지 않는 것이 좋고 뜨거운 열 자극이 되는 사우나도 자주 즐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몸에 밀착되게 끼는 옷, 고한의 열이 받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유있고 편안한 속옷이나 바지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 및 복부 둘레를 유지시켜주세요.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성기능이 저하되고 정자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줍니다. 시험관 혹은 자연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을 하면서 복부 둘레를 먼저 1인치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허리 둘레가 줄어들수록 정자 기능이 호전됩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혹은 평소 좀 예민한 성격인 경우에는 양질에 좋은 음식, 편안한 휴식, 안정적인 수면과 부부간의 친밀한 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내분들한테도 중요한 난임 원인이기 때문에 같이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자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시험관 정자 운동성, 활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하면 코엔지안 큐텐을 줄인 말인데 코큐텐이 정자 운동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큐텐 성분이 들어간 등푸른 생선, 소고기 등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코큐텐 부부는 난소기능저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정자 채취 시 개선을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을 촉진시키는 아연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정자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굴, 장어, 개, 콩 이런 부분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식단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DNA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도움이 됩니다. 정자 생성 시에서 산화 반응이 너무 과하면 정자의 DNA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C, E는 이런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C를 또 섭취할 수 있고 견과류, 현미, 바지락, 멍게 이런 부분들이 비타민E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엽산은 활성산소로 인한 정자 손상을 막아주고 태아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세 달 전부터 엽산을 부부가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를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립선 0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등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전립선 강화에 도움이 되는 셀레니늄 섭취를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브라질러트에 셀레니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정자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자의 좋은 음식, 생활습관 등을 노력해도 정자 기능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한방치료에 대한 고려를 권장드립니다. 정자 준비는 저희가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비준이 큽니다. 정자 활동성, 기형정자, 정자양, 정자력 등 전반적인 정자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방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정자의 암기 강화를 위한 약침치료와 정자를 생성하는 생식기능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침치료 이런 원내 치료를 주 1회를 진행하고 정자 기능 강화를 도와주는 한약 복용 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